전라남도의 가고 싶은 섬 누리집이 섬여행 전문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됐습니다. 섬여행 전문 플랫폼은 16개의 가고 싶은 섬을 4개 테마로 구분해 섬여행 정보를 제공합니다. 특히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 비대면으로 섬여행 스탬프 트러워를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디자인됐습니다. 개편과 함께 이벤트도 진행합니다. 누리집 내 온라인 섬여행을 클릭해 섬여행 정보 등을 확인하면 스탬프가 찍힌 온라인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오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이 섬에 가고 싶다 챌린지도 마련했습니다.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온라인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